여기는 심한 감기농소에 걸려서 오늘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? 강수의 변혁이야 강강수의 저 아들이라고 대학 나와라 하시가 왜 그러고 사러워 스펙 사켓다고 누리는 분이랑 시간이 안 빠져요 알바라고 우습게 보고 돈 빼먹을 생각 말고 똑바로 사세요 김 사장님 네가 도련염을 제대로 못 찾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어떤 치욕을 당하더라도 견딜 거다 반드시 보상을 받아낼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